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구요 딱 빨리 할 수 있는 메뉴만 딱 추리가지고 아 오늘은 그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매출 많이 올릴 수 있지 다대포 아 도이리우님 안녕하세요 이승민님 포포스토리님 수우님 이이이님 반갑습니다 다른거 다른거 직접 사갈 수 있는 이런게 뭐 있을까 뭐 많긴 많은데 그 시간때는 에 에이 승훈장님이 전혀 못 미치죠 저는 그까지는 윤영주님 반갑습니다 최경훈이 반갑습니다 오늘 축구 1시인가 그때 할걸요 일요일 일요일 1시 그니까 이제 몇시간 안 남았네 오 チocking 어치 셰 음 여기 어, jw님 반갑습니다 막상 많이 사, 저번에 축 갈때 한번 챔스 결승할때 친구집 갈때 제가 치킨 사고 뭐 짜들 한번 사갔어요 뭐, 거의 뭐 엄청 많이 남겼었어 그냥, 진짜 간단하게 치킨 딱 한 마리만 시켜갈라고 맥주만 딱 마시고 아, 윤주현님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몬스터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왓 더 벅 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나기, 아 소나기는 좀 괜찮지 않나요? 전하이 완전 그냥 후덥지근한 것보다는 그냥 조금 한번 비 좀 약간 때리 부수주고 약간 좀 약간 지금 시원한거 그런거 더 좋아 인격적인 사람어 반가워 알람이 지금 어, 그러게 난 잘 모르겠네 하여튼 뭐 그, 문제가 좀 있네 저 흰색 그럼 그냥 아주 그냥 시빅게 틀어막ancer 제가 어렸을 때는 태풍도 좀 자주 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태풍도 별로 안오고 좀 이상해 날씨가 비도 진짜 오랜만에 좀 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아 스타 별로 안 질립니다 예 전 또 이 스타 하는 거는 또 야 또 타고난 인간 아닙니까 질리지가 않네 바나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더 간다 한 더 간다 샐러드 풋시도 안 오고 좀 조용하네 와 아 절 저스트님 아 이천원 고맙습니다 아 네 요즘 뭐 유행이 아니고 뭐 그냥 꾸준하게 이제 입구 막 막아요 이제 테란이 이제 못 나오면 테란이 안 나오면 편하니까 막아놓고 좀 시약을 하는 약간 헌터식 초반은 약간 헌터처럼 그렇게 좀 초반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 운영은 이제 견제하면서 뭐 빨리 뭐 원래 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요 사람들이 이제 좀 잘해지다 보니까 좀 틀어막는 플레이를 잘합니다 덕분에 짜증나요 테란이 안해 아 공부리 나더라고 아 근데 이 게임하는게 참 좋은 직업이 뭐냐면 이게 질린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지면 짜증나고 이기면 또 즐거워요 계속 막 이기고 게임이 잘 되면은 막 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약간 고런 고게 좋아요 예스 그래서 이게 지속성이 좀 좀 돼 좀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이렇게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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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계속 실을 날으면 되겠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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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4. 5. 5. 6. 5. 7. 7. 8. 5. 9. 드라이브 드라이브 계속하면 되겠죠? 언제까지? 게임 끝날 때까지 주의 1 2 3 우선 1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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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가치에요 에텔 딜레요? 방자 변쇄해요 뒤질라고 그냥 어디서 도발을 하고 있어? 바로 바로 바로. 빨라줄게. 3승 1패? 한 조그릇도 안 되는게. 얼룩 반죽 파아. 5초 안에 안팬만. 귀엽습니다 다음 기회 자 오케이 엄불러주신 띔프리니 집합 E선생니 둥글레니 비타민 D니 울산 곰돌이니 겹귀만 감시니 신형 730 스타형니 초비수니 왓더 버엉님 리토리아님 감사드립니다 처음 오신분들 구독하기 버튼과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땡큐 고맙습니다 진짜 팠네 종종 뭘로 패드리면 될까요 줄 알아 нал inflation 잘하라는 안낼낼 hop 해란입니다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지고 저 울지 마시구요. 집중. 또 지고 약간 또 울지 말고 집중해. 알겠습니까? 어? 그쪽이 그 특성에 적합한 인물이네. 지, 지 얘기를 지가 스스로 하고 자빠졌구만. 뭐야? 여기 이거 알고 있어? 대포롯이네. 오랜만에 대포네. 어? 바로 옆자리도 아닌데. 대포롯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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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이는 여행은 미소인 여행은 여행은 연기를 여행은 여행은 여행이 여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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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사도 되겠는데? 탁사도eous 이미 이겨있는거 같애 취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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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가 이렇게 대기나 안되기네 어 박범규 어 아이 장난 장난하지만 나 이거 절대 안져 저는 1대1 친 적이 없습니다 토스한테 토스가 제일 쉽거든요 아 1 이민이가 있네 아 뭐해 획사야 되겠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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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